유리 아픔 신났지만 여러분께 열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ational 사냥이 출연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보시고 나가실 때는 힐링되는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수월한 글자의 영화 보러 갑니다. 액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아주 고마웠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사냥 굉장히 쫓고 쫓기고 스릴 넘치는 액션의 향연 되게 스피디하고 그리고 아주 강렬하고 아주 특이한 소재였어요. 한국 영화에서 처음 보는 종류였고요. 스릴 있었고 속도감이 빨라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오싹오싹한 스릴러 재밌게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안성규 선배님의 배우로서의 얼굴이 이 영화를 설명하는 데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범 한 마리가 스크린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에너지를 느꼈고요. 안성규 선배님 너무 멋지십니다. 사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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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